스토커즈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웅입니다 제가 새로운 브랜드 탐방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국내에도 많은 브랜드들이 있지만 해외 브랜드 찾아보는 것도 저는 즐겨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젠간 한번 사보고 싶은 해외 브랜드를 추려왔는데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높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예쁘게 봤던 해외 브랜드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리폼드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는 요 할아버지 모델이 진짜 크게 한 몫을 했어 제가 사실 이 브랜드 SS 룩북에서 저 연보라색 양말을 보고 연보라색 양말을 구매했답니다 리폼들은 아직 따끈따끈한 신생 브랜드로 워크웨어, 밀리터리, 전통의상 등 자신이 경험해본 것을 옷에 녹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웨어러블한 옷들이 가득한 브랜드예요 그런데 요번 FW 룩북이 와 진짜 갖고 싶었어요 전체적으로 특유의 코지한 감성은 느껴졌는데 저 바시티? 코이트한 니트 같은 저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니트를 슬랙시 셔츠랑도 매칭해주고 추리닝 룩에도 연출을 해줬는데 자연스러운 몸의 움직임을 담은 요 룩북 갬성조차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 브랜드 눈팅만 하다가 슬로우 스테디에 입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도 어어 가서 빨리 입어봐야지 가격대가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영끌에서 하나 정도는 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토커즈 다음은 폴리플로이드라는 베를린 베이스 브랜드인데요 제품 자체는 독일에서도 일본에서도 생산된다고 하네요 유럽 브랜드이긴 하지만 뭔가 일본 갬성이 느껴지면서도 뭔가 컬러적인 부분은 또 아 이런 유럽 맛인가? 굉장히 아이템들로 깔끔해서 구매해볼 법한 아이템들이 나오는데 사진에서 원단감이 느껴지는 그 사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다른 제품들도 이쁘지만 특히 아우터 쪽에서 오묘한 색감을 쓰는데 어우 정말 잘해요 원단 색감 다 마음에 드는데 심지어 이너! 안감에도 신경 쓰는 포인트가 사진에 보여서 저는 언젠가 한 번쯤 입어보고 싶은 브랜드이긴 합니다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스토커즈 다음은 오프로젝트라는 일본 베이스 브랜드인데요 세트로 구성된 옷들도 있고 그 다음 그 브랜드 룩들로만 입어줘도 굉장히 예쁜 브랜드라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런 헤어 브랜드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럽다 하셔도 보는데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룩북들을 보여주고 아! 비슷한 아이템으로 이렇게 스타일링하면 되겠다 레이어링 이렇게 하니 예쁘네? 이런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스토커즈 다음은 샌프란세스코 베이스의 에반 키놀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주로 넷스톱 패브릭을 사용해서 옷을 만드는데 원단 셀렉이 기똥차입니다 전체적으로 룩북에서 풍겨내는 그 먹먹한 느낌 또한 굉장히 좋았어요 뭔가 외로워 보여 워크헤어적인 요소들도 옷에서 보이지만 뭔가 원단한 셀렉에서 포근함이 있어서 입어보고 싶다 입혀주고 싶다? 라는 느낌의 브랜드? 그레이 브라운 차분한 톤들의 옷들도 있지만 시강포인 액센트 컬러들도 잘 활용하는 것 같아서 제가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옷을 대량 생산하시는 브랜드가 아니라서 옷마다 번호표가 매겨서 딱 이런 갬성도 안 굉장히 좋다 소장 입고 뿜뿜 스토커즈 다음은 다이와 피어 39 도시적인 생활과 피싱을 모티브로 디자인을 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피싱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일상 속에서 웨어러블한 옷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컬러 사용도 굉장히 잘하고 레이어링, 스타일링도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라서 공부하기 좋더라고요 막상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품 하나하나를 보면 뭔가 구매 효과가 뿜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룩북을 보면 오 사고 싶어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룩북에 투자를 하고 감상 전달에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토커즈 다음은 소재와 컬러적인 매력 포인트가 뿜뿜하는 이태리 베이스 브랜드 프레드리고 찌나입니다 뭔가 몸에 얹어지는 실루엣이 예쁜 옷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아하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가 이 브랜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2, 3 SS 컬렉션은 제 인스타 스토리를 장식했습니다 색감 사용과 레이어링이 너무 예뻐 뭔가 다가가기 어려운 뭔가 다가가기 어려운 컬렉션 느낌을 저 스트라이프 니트 하나 때문에 나도 따라서 저렇게 입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들게 해주더라고요 특히 저 반바지 밑에 셔츠가 레이어링 돼 있는 저 센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니트들이 많이 보여서 저런 니트들 너무 예쁘다 사고 싶다 하지만 돈이 없다 이런 브랜드? 마지막은 도쿄베이스 브랜드인 리흐 베스트르 브랜드입니다 일본 베이스라네 이름 왜 그래? 이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최근 FW 시즌 제품들이 소재감 원단감이 너무 예뻐서 계속 눈팅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가격대가 은근 있는 편이지만 또 막 엄청 영끌해서 못 살 건 없을 것 같아 같은 원단으로 롱아우터, 숏아우터도 내주는 것도 굉장히 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처감이 느껴지는 니트가 굉장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니트는 다 짜고 나서 핸드 페인팅을 위해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핸드 페인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체 차이도 있고 입을수록 크랙되는 느낌은 있겠지만 그것 또한 감성이다 이 브랜드도 정말 만져보고 입어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요즘 눈팅하고 있는 해외 브랜드들을 추려서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이런 브랜드들을 구매 목적이 굳이 아니시더라도 보고 참고하면서 이렇게 스타일링하면 예쁘구나 요즘 이게 트렌디하구나 눈팅하시면서 저처럼 우리 실리스티를 작성하시면 좋겠네요 패션은 즐기는 거잖아요 참 이 세상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래서 우리 지갑은 참 아파 그쵸?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눈팅하는 브랜드가 있으면 이렇게 추려서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열심히 일해서 쇼핑해야지